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좋은 부모, 행복한 아이 부모교육을 운영합니다. 이번 교육은 4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5회에 걸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8층에서 진행되며, 효과적인 부모와 자녀관계 형성 방법, 부모로서의 나 이해하기, 아동기 발달 특성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오는 30일까지 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